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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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호야 그 많은 사료 선물 받은 거야? 응! 다 내꺼야 친구들도 좀 나눠주자 싫어! 내가 다 먹을 거야 지난번 미호 혼자 영양제 먹고 정말 서운하더라 맞아 우리도 먹고 싶었는데 나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고 그럼 집사한테 한번 땡깡 좀 부려볼까? 너희들 무슨 얘기하고 있어? 애들 그래 애들 그래 무섭게 우리 애기도 좋은 것 좀 달라 진작 얘기를 하지 이거 미호 건데 하나씩 먹어봐 재밌어 집사 너희들 이거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냐고 사실은 집사가 줬어 한번 먹어보라고 내꺼 손 대면 알지? 아빠 아빠 애들 말이 사실이야? 맞냐고 내꺼 손 대고 안 되겠구만 너희들 이따 따로 보자 다 내꺼란 말이야 미호야 이리 와봐 냄새 좋은데? 1kg짜리가 10곳이 포장이 되어 있어 신선하게 보관이 가능하네 무엇보다 전성분이 공개되어 있고 미생관리 패스업 인증을 받았어 그래? 빨리 먹어보고 싶네 내가 좋아하는 오리 냄새가 난다 개코는 개코야 오리고기가 알러지가 적다더라고 또 수분이 23%인 반습식사료야 또 잘 되겠다 체중 조절과 간절에도 도움이 된대 빨리 줘 밥 밥 밥 먹고싶다 알았어 줄게 100g씩 되어 있어서 선두유지나 여행갈때도 좋겠다 오 스멜 오 스멜 냄새는 괜찮아? 괜찮아 사료가 말랑말랑해 하나 잡 써봐 정말 말랑말랑하네 정말 말랑말랑하네 다 구워봐 한 봉지 양이 이정도 되는구나 이게 본격적인 내 차례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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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은 날 따라올 수 없지 맛은 나쁘지 않아 맛있어 밥 먹으니까 기분좋아 밥 먹으니까 기분좋아 형 입구가 잘되도록 운명하네 같이 놀고싶어? 미호야 미호야 다치겠다 미호야 다치겠다 어휴 정말 못살아 미호야 밥 먹어서 힘나? 우리는 후실이지 우리는 후실이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안녕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알람설정 님 엥 여러분 bar